안녕하세요 선행이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거는요 초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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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과자 만들기 인데요 일단은 준비물 준비물 부터 말해 드릴게요 일단 준비물은 접시와 치즈 이렇게 네모난 치즈 있잖아요 이렇게 치즈랑 그리고 칼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치즈 과자를 만들 수 있다는데요 종이호일도 필요하지만 저는 필요 없이 그러니까 종이호일은 저는 쓰지 않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일은 저는 쓰지않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간단 인데 제가 종이호일을 안 깔아서 안떨어져 애들이 안떨어져 지금이 4개 떴는데 먹어볼까 우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